와아~~ 너 너무 귀여워! 너 너무 귀여워! 첫인상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 왜 우리 아직 여기있지? 질문이 뭐였지? 다 얘기해! 성경 누나랑 한별이랑 다 얘기해 성경 누나는 일단 되게 하얗다 하얗고 난 진짜 쉬웠어 사실은 우리 실제 고맙도 계시고 또 홍보팀이나 회사에 있었던 분들하고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가방만큼 같이 공감을 주면서 있었던 시간을 뺏기여서 특별한 자문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우리 옆에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나 자체였어 그 작품에서 한별이가 태성이를 부르는 애 별명이 있어요 꽁! 꽁인데 그래서 오꽁이? 크! 미안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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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넌 한별이는 뭐 생각해봤어? 음... 그래도 별 들어가는 게 예쁘고 별꽁? 얀 별꽁 좋네 오꽁이보단 별꽁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오꽁보다는 별꽁이 좀 더 민초, 박민초 하나, 둘, 셋 민초! 나 박민초 내 공연 나 박민초 난 민초 난 아니야 약간 치앙맛이 나 치앙맛이 나 치앙맛이 나 너 치앙 그렇게 맛있어? 뭐? 아몬드베베베베베 하나, 둘, 셋 누둘 I don't need friends They disappoint me 누둘 누둘 아... 이거 진짜 짱게 아니에요 Well, obviously we... 초코 커피 컵라면 떡볶이 영국 음, chill... Anyway, so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